3월 4일 수요일 첫 방송 3월 4일 수요일 첫 방송 모두모양 아롬미가 간다 로봇콩 정말 대단하지 모닝 이 정도는 간단하지 괜찮겠다 코코몽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로봇콩 참깨 놀랐지 로봇콩은 안 넘어 정철이 코코몽한테 매번 짓다니 왜 도대체 왜냐고 코코몽은 똑똑하고 발명도 곧자락 가서 싱싱에너지 떨어뜨릴 방법인 알아와 당장 코코몽 코코몽 평소엔 로봇콩이 안그러는데 오늘따라 이상하네 아이스바는 한 대씩만 안그러면 배탈 난다구 와우 또 그런다 아롬미 그거 가지고 어딜 가는 거야 여기에 두면 너희가 또 만들어 먹을 거잖아 아롬미 아롬미를 골탕 먹이고 싱싱에너지도 떨어뜨릴 기발할 생각이 떠올랐어 아롬미를 골탕 먹여? 난 아롬미 예쁘던데 왜? 뭐 따라오기나 해 아 또 먹고 싶다 아휴 아롬미는 정말 잔소리쟁이의 하지마쟁이야 맞아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그래도 아롬미가 아이스바 많이 먹으면 배탈 날 거랬잖아 난 배탈 나는 게 더 싫어 파다가 이거 비밀인데 아이스바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고 한 거 거짓말이다 코코몽이 못 먹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기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끼리 만들어 먹자 아롬미야! 에이 날 속이다니 아롬미 혼자만 먹으려는 거였어 우리도 아이스바 만들어 먹자 근데 기계가 없잖아 걱정 마 금방 또 만들어 올 테니까 짠! 우와 벌써 만들었어? 어 또 먹어도 될까? 혹시 배탈 라면이? 그거 거짓말이라잖아 이젠 아롬미 말에 안 속아 아이스바 많이 많이 만들어 먹어야지 내가 먼저 할래 아이스바 누구지? 아이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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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미안해 아이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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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빨리 나왔었나? 난 저렇게 안 만들었는데 컴온, 내 발명품이 훨씬 더 좋지 냉장보 나라 1등 발명왕은 바로 나라구 그래, 그렇게 많이 많이 먹어라 그래야 배터리 날 테니까 너희 뭐하는 거야? 상어만 봐! 왜요? 너희 정말? 어? 이거 코코몽 네가 또 만든 거야? 이렇게 아이스바를 많이 먹으면 나중에 정말도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아이스바만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한 거 거짓말이다 코코몽이 못 먹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바닥이한테 말하는 거 다 들었어 어머, 무슨 소리야? 더 만들어 먹을까? 좋아! 왜 내 말을 안 믿는 걸까? 너무 슬퍼 아롬이, 인형 놀이 하자 아롬이, 왜 울어? 내가 코코몽한테 말해줄게 아롬이가 안 그랬다고 코코몽! 너 배탈 난 거야? 아롬이, 네 말이 맞았어 아이스바를 많이 먹으니까 배가 아이고 어떡해 코코몽, 기계가 왜 저래? 몰라, 어떻게 된 거지? 코코몽, 기계에 또 무슨 엉뚱한 짓을 거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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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맞아 아이스팡, 변신 아이스팡 코코몽, 얼른 로봇콩을 불러 로봇콩이 오면 또 냉기만 쏴자겠지? 그래서 내가 냉기에 아주 강한 로봇을 만들었다 받아라! 방울음 대포! 배가 너무 아파 로봇콩을 불러 조정기를 안 가져왔어 아름이 어때? 재밌지? 긴급함이다! 그래! 아름이 어디 가고! 어머나, 아름이가 혼자 도망을 가네 무슨 일이지? 어서 가보자! 아니, 아름이가! 두고 봐! 내가 세균킹을 쫓아낼 거야! 뭐? 나를 쫓아낸다고! 제가 받아들일게요! 괜찮으세요? 어머나, 내가 낳아서야겠네! 아름이, 날 이겨야 할걸? 좋아! 얼마든지 상대해 주지! 곰팡 얼음 대포 발사! 로봇콩! 아름이, 잘했어! 아름이, 잘했어! 화장실, 화장실! 너라면 충분히 갠지 방법을 약 찍을 수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아름이 칭찬하다니! 아니, 절대 지지 않겠어! 세균 눈부라 공격! 세균 공격! 로봇콩! 로봇콩이 멈췄어! 이대로 칠 순 없어! 로봇콩은 내 세균에 감염된 거야! 세균 눈부라가 얼마나 센지 이제 알겠지? 마지막 공격! 로봇콩! 얘들아! 아름이, 용기를 내! 맞아! 우린 아름이를 믿지 뭐니? 아름이, 할 수 있지! 감동은 있는데 지루해서 못 빠지겠네! 네, 로봇콩! 이거 받아! 로봇콩이 멈췄어! 냉기를 싸서는 세균 킹을 이길 수 없어! 공격을 바꿔야 해! 좋아, 간다! 로봇콩! 합체! 이제 술을 세고 내볼까? 로봇콩! 저걸 빨아들여줘! 저거 manage걸라! 네흠! 그렇게 나아낼 순 없지? 우니! 로봇콩! 얼음 미사일! 발사! 윽 сотlie 다시 시작하자! 아름이! 한글! 어, 아, 좋아 로봇콩 얼음낄기 공격! 잘 commitment! 어떻게 된 거야? 세균킹님 어떡하죠? 캔디팡이 쳤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도망가야지! 거기서 세균킹! 누구고지 이러면 잘했어 로봇콤 아름다운! 아름이 아깐 오해해서 미안해 그래 아름이는 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럼 아까 그건 누구지? 아름이랑 귀가 정말 똑같았었는데 세균킹? 그게 세균킹이든 누구든 내가 아니라는 건 믿어주는 거지? 물론이지! 그리고 앞으로는 아름이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할 거야 그치? 도대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렇게? 오늘 아이스바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팠지 뭐야 친구들은 적당히 조금만 먹어 떼굴떼굴 굴려라 떼굴떼굴 모여라 콧콧홍이 구른다 쉿! 재밌겠다! 재밌겠다! 떼굴떼굴 굴려라 쉿! 떼굴떼굴 모여라 쉿! 쉿! 콧콧홍과 손잡고 신나게 달리자 콧콧콧 콧콧콧이 나는 좋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머리들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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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놀자 떼굴떼굴 굴려라 쉿! 떼굴떼굴 모여라 쉿! 쉿! 콧콧홍과 손잡고 신나게 달리자 오늘의 주차를 병원에 describes cional 병원에 히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